안녕하십니까? 지하련 작가의 단편소설 양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시죠. 양 지하련 노가리로 있는 국화를 분호로 옮겨 심다 말고 성제는 방으로 들어왔다. 오래 햇빛을 받고 있는 때문인지 별나게 방안이 어둡고 또 변으로 조용하기까지 해서 한동안 눈앞이 알이 송송하고 귀속이 웽하니 울린다. 퇴침을 집어들고 되도록 구석지로 가서 벽을 향하고 들어누은 것은 이러한 때 빛이란 어둠보다도 더 어둡기 때문이다. 그는 두통이 나는 것도 같고 졸음이 오는 것 같기도 해서 일부러 눈을 감았지만 그러나 쉽사리 잠이 오는 게 아니다.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요 며칠 내로 바짝 더 번거롭게 구는 정례와의 교우 관계다. 허기야 가족들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정례와 손을 맞잡고 스묵골 산비탈로 올라와 짐승과 화초를 키우고 살아보기로 작정한 것만 보더라도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깝고 친하다는 것을 알기는 그닥 어렵지가 않다. 그러나 친하면 그저 친했지 뭘 이대도록 번거로워하고 피로워하는 것인지 단지 알 수 없는 것은 이 점이다. 이래서 그는 이따금 뭐고 꼭 틀린 게 있을 거라고 그 올가미를 잡고 풀지 않고는 백년을 사근데도 헛것이고 또 단 하루를 마음을 놓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은 바도 아니었지만 첫째 어느 모를 두르고 헤쳐야 그 올가미가 나올는지 그에겐 종시 엄두가 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 이렇게 다가서 생각을 정하려 들면 이번엔 어쩐지 모든 게 한껏 부피고 귀찮게 느껴지는 생각이 먼저 용기를 빼서 이래서 결국 그냥저냥 오늘까지 밀어온 셈입니다. 워낙 구석지에 머리를 박고 들어놓은 때문인지 모기 한 마리가 제법 풍경을 잡히고 볼 따귀에 내려앉는다. 그는 모르는 결에 철석 뺨을 한 번 갈기고 눈을 떴다. 빠꼼이 손바닥을 내려다보니 그 놈의 형체는 거의 간 곳이 없고 오딧빛이 나는 피만 한 덩이 나뒹군다. 그는 무슨 더러운 것이나 씻어버리듯 그것을 지늘기 더덕더덕 묻은 바지에다 썩썩 분질러버린 뒤 다시 손을 겨드랑이에 꽂았다. 아까와는 달리 방안이 무척 밝다. 밝아도 이만저만 밝은 것이 아니라 아주 소란하고 허술해서 어디 붙일 곳이 없도록 밝다. 그는 몸을 좀 더 오그려 바싹 벽에 다가 누우며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무엇이 틀렸든 뭐가 얽혔든 아무튼 그 올가미를 잡고 좌우간 해결을 지어야지 하는 이러한 생각을 오래도록 되풀이하고 있었다. 얼마를 이러고 있었는지 문득 아래 축사에 있는 양을 무엇이 물어놓은 바람에 그는 새로이 정신이 번쩍났다. 자세히 보니 애목을 아주 구멍이 빵 뚫어지도록 물어놓은 것이다. 그 옆에 정례가 덤덤이 앉았다가 일어나며 필시 범이 문거요. 아니고요. 요충 애목을 요 모양으로 작살낼 놈이 어디 있겠소? 한다. 하도 억색해서 한동안 그대로 서서 보고 있노라니 그놈이 평소에도 유독 빛깔이 희고 키가 성큼하니 커서 그저 어리석게만 보이던 놈이 덜컥 애목을 물리고 휘둘려 놓았으니 이젠 아주 정신머리 다 빠진 놈처럼 눈을 뻔히 뜬 채 피만 퍽퍽 쏟고 있다. 시가지에 내려가 의사를 데리고 온 데도 두 시간은 걸릴 것. 이놈이 그때까지 지탱하리라고는 명을 하늘에 메었대도 바랄 수 없는 일. 성재는 그만 가슴이 메이도록 애연하고 기가 찬다. 천치같은 놈이 그래 백주에 깃소리 한마디 못 지르고 그는 양의 잔등에 덥석 손을 얹은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기왕 죽을 테면 얼마나 아픈지 소리나 좀 질렀으면 차라리 시원할 것 같다. 마침내 그는 액구지 그놈을 잡아 흔들며 뭐라고 소리껏 고함을 치다가 그만 잠을 깨었다. 눈을 떠 멍하니 천장을 향한 채 그는 거듭 신기하다. 꿈은 분명히 꿈인데 아무렇게로니 세상에 이처럼 시원하고 다행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방금 그 끔찍하던 사실이 단박에 이처럼 무사할 수가 있다니 참 용쾌도 된 노릇이다. 허나 다음 순간 그는 맥없이 느껴지는 그놈에 대한 불안한 생각 때문에 끝내 일어나 밖으로 나오고 말았다. 좌우로 떼짱이 깔리고 고놈으로 백합 스윗도삐 아네모네 이러한 초화들이 하늘거리는 가르마살 같은 마당길이 대낮을 받아 조는 듯 고요하다. 문턱에서 졸고 있는 수탉이 깃을 치고 일어나는 바람에 그는 맥없이 놀라며 온실 앞까지 나오려니까 조금 전에 옮겨 심어놓은 국화분이 벼치쨍이 들어 있다. 그는 속으로 김군이 어디를 갔기에 저것을 그대로 두었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며 그것을 그늘 밑으로 들여다 놓은 뒤 막축대를 밟으려는 참인데 벗득 옆으로 나무의 순을 자르다 말고 나지막식한 향나무 그늘을 실용삼아 앙천하고 잠을 자는 정례가 눈에 띄인다. 이래서 역시 정례도 피곤했던 게라 하고 문득 실수하려는 그의 눈에 이번에는 실로 고독하고 고집스러운 또 하나의 모습이 커다랗게 나타난다. 마침내 그는 이 잠자는 벗의 얼굴로부터 야릇한 압박과 불안을 느끼며 급히 층대를 바압기 시작했다. 늘 외로이 축사를 지키고 있는 젊은 양은 주인을 보자 짐짓 외면을 하며 애물애물 풀을 새기고 있다. 역시 아무 일도 없었던 거다. 그는 잠자코 가까이 가서 앞에 그득히 놓인 크로바를 그 중에서도 제일 난들난들하고 맛있어 보이는 대목을 골라 가만히 양의 입가에 대해주었다. 그리고는 싱겁게 볼기를 한번 툭툭 쳐주고는 물러선다. 헌데 이놈은 무슨 버릇인지 멀리서 보면 가령 모종밭에서 치쳐다 볼 때라든가 저편 밭둑에서 건너다 볼 때라든가 이런 때는 곧잘 쳐도 제법 귓전을 치며 마주 보아주면서 이렇게 가까이 와서 들여다만 볼 양이면 영무가내로 외면이다. 무슨 까닭일까? 그는 한 손을 호주머니에 꽂고 어정어정 우의 축사로 가면서도 여전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가 우의 축사로 와서 웅기중이 설레고 있는 숱한 면역양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을 때는 벌써 그놈의 생각은 멀어진 때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따라 이곳이 꼭 돼지우리깡 같아서 그는 이상하다. 옆으로 몸을 구부정의하고 한참 동안 그것들을 보고 선노라니까 이번엔 못 견디게 싫은 생각이 마침내 덜미를 잡고 다가선다. 면역양이란 면역양이란 원체 배떼기가 부르고 다리가 짧아서 털이 긴 놈도 볼품이 그닥 시원치 못한 데다가 항차 엊그제 털을 깎아낸 놈의 그 누덕누덕 고약을 바른 꼴이란 그렇게 하고서 돌아다니고 풀을 먹고 하는 형상이란 참말 괴있쩍고 우스꽝스럽다기보다도 차라리 무한적은 불쾌를 금할 수 없다. 조금 뒤 그는 뒷곁 살림 쪽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면역양은 죄다 팔아버려야지 하고 마음먹는 것이다. 정우에 가까운 숲속은 더욱 그늘이 짙다. 역불어 고개를 지쳐본댔자 쉽사리 햇빛을 볼 수 없는 무척 잔목이 짙은 살림이다. 그는 몸의 추위를 느끼며 옆으로 굼퇴기가 몹시 패인 소나무가 서있는 바위터까지 와서는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는 그 앞에 성이 도다있는 고비풀이 신기한 것처럼 그것을 이모저모로 만져보고 또 뒤쳐보기도 하면서 이런 종류의 남국식물을 연상하고 있었다. 그러노라니 그것은 어느 잡초들 틈에서도 휘 가려낼 수 있는 윤이 흐르고 살찐 것이어서 그는 새로이 신기하다. 이따금 마을 색시들이 이리로 드나드는 것을 그는 보았고 산채를 꺾으려니 생각기도 했지만 이곳에 고비가 나는 줄을 몰랐다. 그러나 이러고 보니 이곳이 꽤 깊은 골짜기 기도 하려니와 골짜기 안에는 오장군의 고총이 있어서 수목이 짓기로도 유명하다. 서홍재는 그대로 앉은 채 잠깐 주위에 밀집한 수목을 우러러본다. 그리고는 내가 뭐하러 이것을 샀을까 하고 다시금 생각해본다. 4600평이나 되는 울창한 삼림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그저 좋아서 샀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설사 말이 된데도 이건 결코 그리 떳떳지 못한 이유임에 틀림이 없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도시 떳떳지가 못한 것일까 그는 못내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한다. 뒤에서 무슨 인기척이 나는 것 같아서 성재는 그곳을 버리고 일어섰다. 잠깐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다시 아무런 기척도 없다. 그러나 왼편 풀서풀조차 몇 걸음 내딛지 않아서 그는 맞은편 답사리밭에 정례가 있는 것을 보았다. 정례는 웬일로 삼처럼 촘촘히 들어선 싸리목을 헤치고 나는 듯이 달아나고 있다. 멀리서 보아도 눈에는 안관이 돋는 것 같고 온몸이 긴장하여 그것은 꽁붓은 짐승 같은 모습 이었다. 드디어 정례는 보이지 않고 어디선지 꽝 하는 총소리가 들려왔다. 총은 본시 형이 쓰던 것으로 이리로 온 뒤 장난삼아 가지고 노는 것이었지만 그는 순간 야릇한 흥분으로 해서 모르는 결에 급현으로 다름질 쳤다. 가까이 이르자 그는 뭐요 어떻게 된 거요 하고 가쁘게 물었다. 정례는 그제사 긴장을 풀고 돌아서며 이 꽁이 아닌 것 같아서 와봤더니 도무지 날래야지 하고 시무르기 웃었다. 정례 말을 들으면 꽁은 날라야 잡기가 쉽지 기면 어렵다는 것이다. 성재는 저도 따라 숨을 돌이키며 이번엔 객적게 자기보다 두 살 아래인 나이로는 훨씬 노숙해 보인다고 땀에 젖은 약간 검고 기름한 얼굴이 몹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정례는 멍뚱이 서서 저를 보고 있는 성재가 이상한지 수건을 내서 땀을 씻으며 참 손님이 오셨던데 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누가 왔더냐고 물어볼 틈도 주지 않고 벌써 저만큼 앞서 걸었다. 그런데 무척 걸음이 빠르다. 기척도 없이 그저 성큼성큼 걷는 걸음인데 휘바람이 나도록 빠르다. 그는 저도 일부러 빨리 걸어보았지만 앞만 해도 따를 수가 없었다. 조금 뒤 그는 제풀에 아까보다도 더 천천히 내려오면서 이젠 보이지도 않는 그 뒷모양을 다시 한번 눈앞에 그려보는 것이었다. 아래 축사에 들려서 그는 한 번 더 그놈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아무리 보아도 착하고 귀하게 생긴 놈이다. 그러나 하도 먼 곳에 고향을 둔 놈이라 그런지 어딘지 몹시 쓸쓸한 데가 있어서 흡사 외로움이 찌들어 흰빛을 더한 것도 같다. 그러나 이러한 부질없는 생각이 스스로 쑥스러웠던지 막 발길을 돌리려는 참인데 마침 봉화가 깨뜩깨뜩 웃고 올라온다. 오빠 뭐하우? 하고 다가서면서 아버지가 오빠 오랬어 꼭 와야 한대 나더러 꼭 데리고 오랬어 하고 뭐가 몹시 재미있는 것처럼 횡설수설 덜렁댄다. 아버지가 왜? 그는 일방 의아에 하면서도 여학교 3학년에 다니는 제 종매에 상기된 두보를 향해 놀리듯 웃어준다. 몰라 아무튼 오빠 오랬어. 봉화는 뒷짐을 지고 고개를 살레살레 져 시치미를 떼면서도 여전히 뭘 해중해중 웃고 있다. 성재는 봉화를 데리고 축대를 내려오면서 무슨 일일까 하고 중얼거려 보는 것이었지만 부르면 같이 별 수가 없다. 집안의 어른이라고는 어머니 당숙밖에 없을 뿐 아니라 어머니께서 무슨 일이든 당숙과 의논하고 처단하는 터이었으므로 당숙이 부른다면 곧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짐작한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어디가 편찮으시니 그는 마당을 들어서면서 한 번 더 물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래도 봉화는 여전히 해롱된다. 하긴 요즘하게 와서 어머니나 당숙의 태도가 다소 달라진 건 사실이다. 전처럼 성재가 이런 산마루기에 와서 고생 고생 이라고 했다. 이 고생하는 것을 몹시 반대하는 나머지 무슨 역정으로 해서 불러내리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백살을 먹어도 장가를 가지 않으면 어린애라고 성재에 이런 철다구니 없는 짓을 막기 위해 자꾸 장가를 가라고 졸랐다. 허나 이곳엔 그로서 지난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무엇보다도 선을 보라고 닦달하는 데는 딱했다. 본시 위인이 되기도 그렇게 할 주제가 없거니와 또 그 선이라는 것을 보고는 암만 해도 장가가 잘 가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는 결국 귀찮아지고 만다. 이래서 보지 않아도 좋으니 아무되고 정응하라고 말을 했다면 이건 참 그로서 큰 마음 먹고 하는 것 나는 승당인데도 웬일인지 이렇게만 되면 집안에서는 맥없이 겁을 먹고 파혼을 시켰다. 그는 일할 때 입는 양복바지를 다른 것으로 바꿔 입을까 하다가 우선 귀찮기도 하려니와 옆에 봉화도 있고 해서 그냥 그 위에다 잠바를 걸치고 단추를 잠그면서 혹 또 장가 말이 나올지도 몰라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참인데 아이 숭해라 저게 뭐야 하고 별안간 봉화가 핀잔을 준다 숭업긴 뭐가 꼭 군밤장사 같은데 봉화는 짜장 오라봄의 복색을 까타라는 것이다. 성재는 그 제사 제 모양을 굽어보며 이만하면 됐지 숭업긴 이 다음에 너희 신랑이나 모양 내줘라 하고 놀려주었다. 그랬더니 오빠는 꼭 저런 말만 하지 하고 아주 눈을 째지게 흘기면서 오빠는 어떤데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좋아서 하고는 무언지 조소하듯 배시시 웃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역부러 시치미를 떼고 내가 어떻긴 왜 뭐 너처럼 시집간됐니 하고 질이 떠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봉이는 아주 벌컥해서 내가 언제 시집간됐어 거짓 부렁이 지금 세익시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군데 그래 하고 바로 직통을 내뿜는 것이다. 성재는 이상 더 무얼 물어볼 흥미도 그렇다고 딴말을 꺼낼 멋도 잠깐 나지 않아서 한동안 방가운데 그대로 멍청이 서있었다. 봉하는 차츰 제가 무슨 잘못이나 저지른 것처럼 무언지 불안한 얼굴로 비워내 갔다. 하도 우스워서 난 안간다. 너 혼자 가거라. 하고 말을 했더니 봉하는 정말 낭패하면서 나는 모른다고 어떻게 할까 보냐고 댐벼들었다. 나중에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보니 봉하는 극비리에 성재를 꼭 데려올 것과 무슨 수로든지 옷을 갈아입게 할 것 그리고 될 수만 될 수만 있다면 면도라도 하게 만들라는 실로 중대하고 어려운 사명을 띄고 왔다는 것이다. 조금 후 그는 그래 수단이 짜장 고것뿐이었구나 하고 봉화를 놀리면서도 봉화가 시키는 대로 옷을 입은 뒤 같이 집으로 내려왔다. 10시가 훨씬 넘어서야 성재는 산으로 돌아왔다. 혼자만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된 것이 정내에게 미안해서 닭볶이와 포도주를 사서 들고 올라왔다. 옆으로 침정 동백 이러한 나무들이 열을 지어 서있는 박가문 깨를 들어서자 그는 먼저 정내방에 불이 켜진 것이 눈에 뜨인다. 혹 손님이 왔나 하고 짐작하면서 그는 마당으로 들어섰다. 요즈막엔 성재방에서 두 사람이 거처했기 때문이다. 가까이 이르자 힐끗 방안의 동정을 살펴보았더니 과연 손님이 오기는 왔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정내 누이의 지인이다. 두 남매는 다소 머리를 숙인 채 무엇인지 꽤 흥분된 얼굴로 가만가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성재는 먼저 그리로 들어갈까 하다가 돌이켜 자기 방으로 들어오고 말았다. 방안은 횡댕그레하니 냉기가 돌고 불도 없이 두었으나 그는 별로 불을 켤 생각도 없이 그대로 아무 곳에나 몸을 던졌다. 그는 다소 피곤했다. 섹시 서언을 본다는 극히 평범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행사가 그에게 몹시 피로했던 셈이다. 첫째 그 당사자라는 사람들을 무슨 목탁처럼 앞에 놓고 그 주위에서 몇 번 오락가락 설레다가는 나중 무슨 이유로 해서든 용쾌 빠져나가 버리는 대목으로부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참말 요절을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무튼 언제 누가 이런 기묘한 방법을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천덕스런 노루심에 틀림이 없다. 옆방에서는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몹시 얕은 음성이어서 잘 분간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의 억양이라든가 분위기로부터 내용이 다소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그는 곧 알 수가 있었다. 이리하여 이번엔 조금 전 창너머로 엿본 정인이라는 세액씨의 얼굴을 그는 더듬기 시작했다. 물론 그는 정인이란 세액씨가 구두를 신는 것을 일찍이 본 일이 없다. 길다랗게 머리를 따어들인 채 검정치마나 쪽빛치마에 흰 저고리를 즐겨 입었기에 그의 머릿속에는 단지 옛날과 함께 있어 온 처녀 이외에 아무것도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여학교도 나온 모양인데 무슨 취미일까? 하고 그가 실없이 무시해버리기엔 지나치게 흥미를 끄는 처녀였다. 시방도 그는 몹시 신선한 다정한 곳이 있는 것도 같아서 그곳을 해치고 들여다보노라면 이번엔 극히 배타하는 어떤 거항에 부딪혀 어지럽다. 성재가 등단에 불을 켤때쯤 해서 정례가 건너왔다. 언제 오셨소? 하고 들어서면서 그래 어떻게 되셨소? 하고 묻는다. 그러나 성재가 뭘 흥없어 하는 낌새인 것을 보자 곧 말끝을 돌려 형도 어서 장가를 드시고 정인이도 빨리 시집을 보내야지 하면서 훨씬 농을 섞은 혼잣말투로 중얼거린다. 성재가 잠깐 어리둥절해서 무슨 말이요? 하고 부르니까 아니 정인이 한테도 좋은 신랑이 나섰다니 말이요 한다. 성재는 어쩐지 이 말에 대답을 미처 못했지만 다음 순간 엉뚱하게도 지금 자기가 무엇에 꼭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이런 당찮은 생각으로 마침내 몹시 불쾌했다. 정내는 곧 밖으로 나가 누이를 데려다 주려고 그 채비를 하는 모양이다. 채비가 다 되었는지 네 잠깐 다녀오리다 하고 정내가 문을 연다. 성재는 그렇지 않아도 두 남매에 대한 맹랑한 반발이 속구치던 판이라 무슨 턱에 닿는 말인지 도시 요령 부득인 말로다. 그 뭘 그렇게 유별나게들 굴어요? 아무데서나 어때서 지금이 몇 시인데 어째서 모두 그렇게 까다롭다는 거요? 하고 마치 뭘 피해봤듯 내던지고 말았다. 정내는 한동안 어처구니가 없는지 그대로 잠깐 서있더니 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건너가면서 이번에는 지나치리만큼 커다란 그러나 무척 사람 좋은 목소리로 정인아 정인아 너 그만 여기서 자거라 하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너무 늦어서 너 여기서 자면 내일 고비도 꺾고 재미있을 게다. 이런 말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생트집을 받아주는 것도 분수가 있지. 아무리 늦은 것 아니라 오밤중 이래도 처녀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의 총각이 살고 있는 산마락에 와서 밤을 새해다니 온당치 못하다. 정말 친구의 말을 조차도 분수가 있다. 그러나 성재는 천정을 향해 턱을 고이고 앉아서 생각을 하니 이리 난처하기 짝이 없다. 만일 두 사람이 승부를 따지고 본다면 이건 자기가 저도 뭐 이만저만 진게 아니다. 마침내 그는 못견디게 불쾌한 감정으로 해서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튿날 아침 성재는 외톨 소나무가 비스듬히 서 있는 맞은편 잔디밭에 엎돼서 오랫동안 무엇을 주저하고 있었다. 지난밤에 정례는 누이를 자기 방에서 자게 한 뒤 곧 성재방으로 건너왔고 와서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양 먼저 자리를 편한 뒤 성재보구도 고단해 보이니까 빨리 자라고 권했다. 그는 여전히 무언가 찝찝해서 도시 유쾌하지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이상 역정을 내기는 더 싫은 일이어서 그저 권하는 대로 자리에 든 새입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온 술을 나눠 마시기로 했다. 원체 성재는 술을 좋아했지만 정례는 그닥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차종으로 두 잔을 마시더니 제법 얼굴이 붉었다. 성재는 정례가 평소 과묵한 대신 취하면 훨씬 다변한 것을 안다. 이래서 남아있는 한 잔을 정례에게 권한하며 이번에는 장차 있을 이야기에 대한 기대와 흥미를 가만히 가져보는 것이었다. 조금 뒤 정례는 과연 말이 많아져서 나중엔 그의 수없는 여정 정례는 이 여정이라는 말을 즐겨 썼다. 그의 여정에서 만난 아름다운 여자들의 이야기까지 하는 것 이었으나 기실 지금 성재가 기다리고 있는 근처엔 쉽사리 가려고 앉는다. 그는 거반 진력이 나는 것을 지그시 참는 일방 방금 이야기가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임에 다소 놀라며 아니 당신은 이야기를 얼마나 지녔소 하고 물어보았더니 정례는 이 말에 대답은 없고 다못 소리를 내어 조금 웃을 뿐이었다. 성재는 그 웃는 얼굴이 몹시 아름답 다고 생각하며 이번엔 이번엔 그곳에 야릇하게 끌리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 그는 전해라도 이렇게 가깝게 접근하게 되면 늘 무엇인지가 불안했다. 이것은 끝내 저편에 대한 경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잠깐 건너다 보고 있던 정례가 뭘 생각하시오 하고 부르면서 이번엔 제법 정색으로 우리 이런 일 이젠 그만둡시다 한다. 그게 무슨 말이요 하고 성재가 부르니까 당신은 내게 자꾸 속는 것 같은 일종의 공포가 있지 않소 이건 나도 꼭 같습니다. 요컨대 자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과 접촉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위태로운 일일 거요. 하면서 성재 말의 대답이라기보다도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었다. 신뢰 없이 친한 법이 어딨어요. 우리는 누가 보아도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까? 성재는 일방 말을 하면서 정례의 기색을 살폈지만 정례는 이 말에도 대답은 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말을 계속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두려운 일은 역시 애정의 문제인데 가령 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 보구려 얼마나 진력이 날 노릇인가 말을 마치자 정례는 가볍게 웃었다. 성재는 모르는 결에 정례 말을 가쁘게 쫓으며 진력이 날 노릇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마주 보았다. 당신은 당신은 나보고 무턱대고 믿으라고 명령하지 않소? 그리고는 화해하라고 타협하라고 명령하잖아요. 하지만 그처럼 고집하는 당신을 내가 어떻게 믿고 화해를 하냐 말이에요. 역시 성재가 물어본 말과는 다소 동떨어진 대답이었지만 그는 한순간 기가 막혔다. 이것은 바로 정례에게 하고 싶었던 자기의 말이었기 때문이다. 아니 내가 뭘 고집했기에 허는 말입니까? 성재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물었는데도 정례는 조금도 주저하는 빛이 없이 고독이요 고독 어떤 평화도 욕망도 정렬까지도 이곳 고독에 들어오면 살아나지 못하는 바로 그 고독이라는 괴물이요. 사람이 감동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 곳에도 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실로 두려운 일일 겁니다. 하였다. 성재는 한동안 잠자코 있었다. 역시 잘 연락이 닿지 않는 말들이다. 허나 다음 순간 그는 누구보다도 잘 감동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무 곳에도 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얼마나 차단된 고독한 상대인가 싶었다기 보다도 지금껏 자기가 제일 싫어하고 괴롭게 여긴 것이 정례가 고집하는 이 고독이 아니었던가 싶다. 그러나 이것을 이것을 정례도 자기에게서 똑같이 느낀다고 한다. 만일 이렇다면 아무것도 살아나지 못한다는 이토록 무서운 고독을 두 사람은 어쩌자고 이처럼 고집해 온 것인지 그는 그는 한순간 하나는 동으로 오고 하나는 서로 와서 어느 십자로에서 후딱 튀어나와 맞서게 된 두 개의 독가비를 보는 것도 같은 이상하게 섬짓하고 싫은 생각에 눌려 여전히 말을 잃고 누워있었다. 이런 것은 정인이한테 있어서도 똑같을 겁니다. 벼랑간 정례가 다시 건넨 말이다. 그분에게 있어서도 똑같다니요? 아 그거는 정인이 당신을 좋아했기에 하는 말이요. 그러나 이건 더욱 어려운 말이다. 잘 믿어지지 않는 말이다. 만일 이것이 정말이라면 조금 전 그녀를 위해 좋은 신랑이란 누굴 두고 한 말이며 똑같다는 건 또 뭐가 똑같다는 말인가? 종시 요령 부득이다. 그러나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자기를 저편에 보이기가 어쩐지 싫어서 그는 우정 느릿느릿한 말투로 그야 어찌되었든 아까 신랑이 나섰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럼 누구요? 하고 물어보았다. 당신도 당신도 아는 사람이요. 그 외 삼각장에서 양품점하는 박이라는 청년 말이요. 정례는 조금도 거침이 없다. 모든 것을 오리무중으로 돌린다면 그뿐이겠지만 그는 웬일인지 이 말을 듣자 황망히 박이라는 청년을 기억 속에서 찾고 있었다. 하긴 제법 해구찮을 때가 있는 꽤 똑똑하게 생긴 청년이다. 그러나 어딘지 상스럽고 비속한 데가 없지 않아서 정인이라는 세액시의 배우자로는 암만 해도 부족한 데가 있었다. 그래 그 사람을 매시가 좋아한다는 말이죠? 지나치게 가라앉은 말소리다. 그러나 정례는 무표정한 웃음을 띄운 채 잘 알 수 없다는 말 아니요? 하고 도론 부르면서 정인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 그건 단지 그 사람이 하천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안심할 수 있다는 거 바로 이것 때문일 거요 하고 말했다. 일이 이렇게 되었다면 만약 성재가 오랫동안 정인이를 연모해 온 터라고 해도 더 뭐라고 할 말이 없게끔 된 셈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이처럼도 고집하는 두 남매를 이대로 영원히 놓쳐보낼 수는 도저히 없었다. 이건 무슨 애정이나 미련에서라기 보다도 훨씬 자조에 가까운 역시 그 고집에서다. 마침내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무슨 수로 해서든지 꼭 잡아보고 싶은 꽤 조폭하고 끈기있는 욕망에 괴로웠다. 내가 당신한테 요구한 거를 당신이 나한테 요구를 해서 내가 그걸 완전히 들어줄 수 있다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뒤 성재가 건넨 말이다. 이 말을 듣자 정례는 시무룩하게 웃으며 그런 명령이야 나도 당신한테 많이 했지 않소?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지만 역시 조금도 요동이 없는 싸늘한 말이다. 마침내 성재는 몸을 일으키며 정말은 내가 메시를 사랑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메시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하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다잡았다. 잘 믿지 않을 거요. 성재는 이 말을 듣자 이상하게 괴로웠다. 사람과 사람끼리인데 더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끼리인데 무엇이 이처럼 여지없는 장벽을 가져왔나 싶다. 이보시오 이건 지옥이오. 마침내 그는 자기도 모르는 말로 벗을 바라다 보았다. 순간 정례도 뭔지 괴로운 얼굴이다. 그러나 역시 그 이외엔 아무것도 아니었다. 성재는 도로 자리에 누웠다. 몹시 피곤하였다. 조금 뒤 정례는 극히 낮은 목소리로 정인이에게 대한 이야기는 형이 직접 물어보시오. 하면서 이번엔 사뭇 혼잣말투로 우리 훨씬 늦거든 어디서 만납시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도 그 승천이란 걸 하게 합시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뒤 외톨 소나무가 서있는 산비탈에 오래도록 누워있는 성재는 마침내 살림을 향하고 걷기 시작했다. 한걸음 내닫기 시작하자 웬일인지 그는 엽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름질 치듯 수프를 헤치고 깊이 자꾸 깊이로만 들어갔다. 단 몇천평밖에 되지 않는 살림 속이 수천만평이나 되는 대산림 속인 것처럼 어지러운 착각을 일으키며 그는 집요히도 정인이라는 새핵실을 찾아 방황했다. 그러나 그 처녀는 결코 그리 어려운 곳에 숨어있지는 않았다. 전일 성재가 머물렀던 바위턱에 오두컨에 앉아서 어디로인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성재는 잠깐 걸음을 멈췄지만 곧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이젠 바로 한 걸음 앞에 있다. 그러나 웬일인지 처녀는 그가 오는 줄을 조금도 모른다. 최후였다. 그는 드디어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결코 그리 큰 음성은 아니었다. 그러나 놀라리만큼 그것을 크게 느끼며 그는 한 번 더 정인시 하고 불렀다. 정인인은 성재로부터 이름을 불리우고 곧 일어섰다. 처녀는 다소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그것은 극히 희미한 촌시의 것이었고 그리고는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그저 겸손하고 다정한 얼굴이었다. 성재는 별로 얼굴에 찬기운을 느끼며 그 굶태기가 몹시 패인 소나무에 기댄 채 잠깐 정인이의 눈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다정한 눈은 역시 그에게 생소한 것이었고 타인의 것이었다. 다음 순간 그는 심한 현기로 해서 잠깐 눈을 감았지만 그러나 신기하게도 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만약 지금 이 한꺼풀 밑에 또 하나 다른 정인이의 눈이 초조의 성재를 기다리고 있대도 그는 이 이상 어떻게 더 행동할 도리가 없었다. 조금 뒤 그는 앞에 다수것이 서있는 여자가 무서웠다기보다도 제 자신이 무서웠다. 이처럼 아집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그는 일찍이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몸을 바르세워 가까스로 한결음을 다가서며 무슨 나무를 뜯습니까? 고비는 저 아래 많이 있던데 하고 빈 웃음을 지었다. 만사는 끝이 난 새입니다. 여자도 따라 똑같은 웃음을 지으며 나무를 잘 알거든 알려달라고 말했지만 웬일인지 그는 이 말에 대답을 잘 못하리만큼 심한 두통과 역기를 느끼며 그대로 서있었다. 마침내 그는 그곳을 떠나 조금 후엔 지향없이 산속을 걷고 있었다. 어디를 들어왔는지 문득 길이 막히고 앞에 높은 언덕이 가로 놓였다. 잠깐 망설이고 인노라니 어디선지 솔방울 하나가 잠목 틈으로 바시시 굴러떨어진다. 하도 나뭇잎처럼 나는 것이라 집어보았더니 그것은 마치 작년의 것인 듯 조미먹구 거미줄이 얽힌 가볍기가 헛개비 같아서 완전히 썩은 것이었고 죽은 것이었다. 꼭 딱쟁이 같았다. 이미 저 거대하고 오만한 체구엔 손톱만 치도 필요치 않은 무슨 종기의 딱쟁이와도 같은 그런 것이었다. 성재는 손에 묻은 거미줄과 좀티를 털고 돌아섰지만 다시 사방은 죽은 듯 고요하고 목을 조르는 듯 다가서는 애매한 초조 때문에 그는 뿌리치듯 황한 걸음으로 급히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언덕 너머엔 바로 고총이다. 무척 잔디가 좋았다. 성재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아무렇게나 주저앉았다. 몹시 피곤하고 자꾸 졸음이 오는 것 같다. 자고 싶었다. 잠을 자면은 자꾸 무수히 잠을 자면은 어쩌면 혹 여기도 태구와 같은 편안이 찾아와 줄지도 몰랐다. 차츰 동공이 졸아들어 시야가 쉴 새 없이 명멸한다. 모든 물체가 한낱 허공을 그린 채 소실되는가 하면 다시 집중되어 다가서는 강한 빛으로 해서 그는 자주 현기를 느꼈다. 마침내 그는 깊은 졸음 속에 흘러들며 그래서 그곳에서 승천을 하게 되면 해도 좋고 라고 벗의 말도 그의 말도 아닌 먼 곳에의 이야기를 가만히 입속으로 외워보는 것이었다. 지하련 작가의 단편소설 양이었습니다. 저희 채널에 지하련 작가의 가을 그리고 산길 이라는 작품이 이미 올라가 있는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서 검색 가능하시고요. 혹시 검색이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들어오시면 링크가 걸려있으니까 좀 더 손쉽게 작품들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하련 작가 이외에도 많은 작가들의 수많은 작품들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재생목록에 들어와 보시면 각 작가별로 올려놓았거든요. 한번 둘러보시고 아직도 듣지 못한 작품들이 있다면 꼭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